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기다려 기다려 맘마 먹게 기다리자 이것도 얼른 와야지 육전이에요 우리 애기들은 육전 먹고 엄마는 동태전 먹고 그랬어요 자 하나 하나 꺼 너 하나 왜 밥을 요즘 안 먹지? 얼른 먹어라 이거 네네꺼 자 이거 네네꺼 엄마 하나꺼 더 줄게 하나꺼 많이 줬는데 왜 얼른 먹어라 네네도 자 네네도 더 줄게 얼른 먹어 야 안 먹는 사람은 이제 간식도 안 줄 거야 맘마 안 먹으면 이제 엄마 간식도 안 줘 얼른 먹어 네네꺼 네네꺼 얼른 먹어라 하나 빨리 와 우리 네네 잘 먹네 다 먹었어 벌써 어구 잘했어요 우리 네네가 제일 잘 먹었어요 1등이에요 잼이도 다 먹었네 어구 잘 먹었어 이제 물 먹어 사온다 쌤이 뭐야 쌤이 뭐해 안 돼 여기 쌤이 뭐해 다 먹었어 쌤이 꺼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 또 국물 줄까? 너 또 국물 안줘서 그래? 너 국물 줄게? 엄마가 국물 줄게? 국물 안줘서 안 먹는거야? 응? 너 또 국물 좋아해 나 하나도 엄마가 국물을 안줬어 국물에 밥 말아 먹어 뚜껑 가보고 국물 먹고 싶었어? 저 마찬가지 너 또 국물 너 또 국물 엄마 국물 많이 줄게 백숙국물 엄마 국물 많이 줬어? 얼른 먹어 자 하나 더 국물 엄마 많이 줄게 얼른 먹어라 아유 국물 안줬다고 그러는거야 얼른 먹어라 국물을 안줘서 안 먹었어 이럴뜨리 이럴뜨리 세미니 좀 비켜 국물에다가 내가 사료를 말아서 줬더니 습관되네 습관되네 이제 어 국물에 밥 말아먹어요 국물에 밥 말아먹어요 많이 먹어 얼른 먹어 아 이것들도 국물 달러 세미도 국물 줘? 세미도 국물 먹고 싶어? 네네도 국물 줘? 엄마 국물 줄게 좀 기다려 세미하고 네네도 조금씩 줄게 엄마 국물 고소 기다리고 있어 네네도 야 네네도 와 네네도 국물 줄게 야 너네 밥그릇 이리와 야 쌤이 국물 쌤이 국물 야 네네 국물 쌤이 국물 얼른 먹어 하나는 다 먹었어? 안 먹었네? 근데 국물 또 달라고 온거야 지금 국물 더 먹어야 돼? 얼른 가서 마저 먹어 네네 국물 맛있어? 쌤이도 다 먹었네 국물 롯돈 냉기고 물 먹는거야? 물 먹는거야? 어이구 잘 먹네 얼른 먹어 더 먹어 물 네네는 로또가 남긴거 먹는거야? 먹순 먹순 우리 네네 먹순 국물 주니까 다 먹네 아휴 이것들이 그냥 쌤이는 뭔가 부족해? 어? 밖으로 청소하네 그냥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하나도 다 먹었어? 엄마가 디저트 줄게 야채 줄게 헤헤 야 디저트로 간식 먹어 로또부터 먹어 옳지 로또 뭐 먹을거야? 로또 뭐 먹을거야? 얼른 먹어 로또부터 먹어? 얼른 먹어 얼른 먹어 로또가 먼저 먹어야지 애기 주지 엄마 고기 줄까? 저기 이거 육전 육전 네네들 먹어 이제 하나도 먹어 하나 먹고 쌤이도 먹어 왜 안먹어 소고기를 안먹네 애들이 자 뭐 당근 줄까 그러면? 당근 에이 바보팅이 고기가 맛이지 당근이 맛이니 네네 얼른 먹어 그것도 안먹어? 너 배불러? 그건 뭐? 야채? 이거 줘? 니가 먹어자 니가 먹어 로또가 먹어 네네 얼른 먹어 네네 얼른 먹어 네네 왜 뭐 안먹어 네네야 얼른 먹어 쌤이가 다 먹네 자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우리 로또 뭐야? 먹는거야? 육전 먹는거야? 네네 네네 왜 먹순이 안먹어 먹순 얼른 먹어 먹순 야 하나 더 먹어 바보팅이 애기들한테 다 뺏기고 자 이거 자 얼른 먹으자 자 얼른 먹어 야야 니가 알아서 먹어 그러다 이제 다 뺏겨 이제 애들한테 쌤이 지금 몇개 갔다 먹는거야 얼른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네네는 코 바꿔 먹기 시작이네 얼른 먹어 으으 슬리 흐음 쌤이가 제일 잘먹네 Darren 뱃 쌤 наст ena 야 야 야 육전 육전 다 먹었어 우리 자 하나 더 먹어 쌤이가 그냥 다 먹네 육전을 이제 야채 먹어라 얼른 먹어라 우리 로또 로또가 갱년기가 왔나봐 맨날 표정이 우울해 나이 먹어서 그런가 하나는 이제 배불러? 안 먹을 거야? 하나는 이제 안 먹어도 돼? 로또 당근 하나 먹어 얼른 미용을 못해가지고 그냥 털이 부글부글하네 땅에 떨어진 것도 이제 먹으러 왔어 우리 네네는 다 먹었어 이제 안 먹어 로또는 네네도 이제 배불러?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쌤이야 이제 너 혼자 다 먹으면 안 돼 그거 한 개만 더 먹고 치우자 쌤이도 그만 먹지? 쌤이도 그만 먹지?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애 자 오늘 점심은 여기까지 계속 집어먹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모 삼촌들 네네가 인사드려요 쌤이 다 먹었어요 쌤이 언제 다 먹었어? 오늘은 어떻게 잘 거야? 이모 삼촌들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쌤이가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 하나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또예요 어우 졸려요 밥 먹고 났더니 졸려요 이모 삼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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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961 건강하세요 건강하run dominate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마지막berish ų usters нашем 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